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통행이 잦은 건물이나 거리에 후보자 선거벽보가 부착됐습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포함돼 있어 후보자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벽보 가운데 경력이나 학력 등에 거짓된 정보가 있으면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짓거나 낙서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같은 정보공개 자료가 담긴 선거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각 가정에 보낼 예정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방선거 포항지역 후보자와 정당을 상대로 환경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은 포항철강공단의 미세먼지 대책과 도시숲 유지 정책, 지진 대책, 형산강 수은오염 해결과 철쇄 도래지 보관, 항사댐 건설 추진 백지화 등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정책 제안에 대해 각 후보자와 정당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3분쯤 포항시 북구 북주 20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6.22도, 동경 129.3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7km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지곡동 포항테크노파크에 위치한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본부에서 내일부터 종합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민원 창구는 포항테크노파크 이벤처동 3층 종합행정지원과에 설치할 예정이며 경북 동해안 지역과 관련된 민원은 물론 도본청 관련 부서의 민원도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통해 처리해줍니다. 경주 옥산서원의 복제개혁 반대 만인소가 도산서원의 사도세자 추존만인소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됩니다. 왕에게 올린 연명 청원서인 만인소는 옥산서원과 도산서원에 보관되다가 이번 등재를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이 보존해왔는데 앞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울진군 후포항에서 대규모 수중정화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울진군과 울진해경,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과 어항청소선 등 선박 5척이 참가해 후포항 일대를 청소하고 해저에 방치된 해양폐기물과 불가사리를 수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진군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황의주 전 경북 도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황 전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원 명부 사전 유출 등 경선 과정의 의혹과 관련해 강석호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밝혔지만 지지자들에게는 동반 탈당하지 말고 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성은 무소속 포항시장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토론회에 본인이 배제된 데 대해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모 후보는 현행 선관위 규정에는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지지도가 5% 미만이면 방송토론회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며 이는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유권자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와 그제 경북 지역의 강한 돌풍과 함께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29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안동시 이마면에 2에서 7mm 크기의 우박이 10여 분간 떨어져 사과밭 200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의성 30헥타르, 군이 35.5헥타르, 영양 20헥타르 등 도내 9개 시군 농작물 290헥타르가 피해를 받습니다. 영주와 청송, 상주 지역의 피해는 2, 3일 후에 유관 확인이 가능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북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이동식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일본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미세먼지 배출 통계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시재생대학을 개설해 현장활동가와 지역별 총괄코디 등의 핵심 인력을 양성합니다. 도시재생대학은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관하며 김천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개설됐습니다. 경북제일회 도시재생대학은 오는 3일까지 공무원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 주민사업 도출방법, 조직운영, 주민 갈등관리 등을 교육합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가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 800만 원을 활용해 지역아동센터에 LED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포항시 신광이솔율지역아동센터와 흥해지역아동센터, 구룡포지역아동센터 3곳에서 LED 조명을 교체했고 환경정비 활동을 폈습니다. 한수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다섯 번째 프로그램이 오늘 오후 8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이번 공연은 현존하는 세계 100대 피아니스트 백혜선과 KBS 교향악단이 베토벤의 협주곡과 교향곡 등을 선보입니다. 영덕구는 지난해 5월 병곡면에 조성한 고래불 국민야영장이 개장 1년 만에 이용객 수 6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래불 야영장은 바닷가와 솔숲 등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데다 카라반과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등을 갖춰 오늘 7월에는 2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청소년 캠페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